안녕하세요 마리입니다 오늘은 빨리 송롤 플레이입니다 시작해볼까요? 어서오세요 손님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근데 저희는 성화같은거 그냥 필요없고 그냥 바로 즉석에서 봐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이름이 안물어요 필요없어요 일단 칼종류만 선택해주시면 되거든요 일단은 날이 없는 칼있고 진짜 우리 날이 있는 칼 요런거하고 이제 요런느낌있어요 어떤걸로 하시겠어요? 둘다요? 네 그러면 하나에 100만원 100만원씩 해서 총 이제 200만원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리 비용까지 하면은 210만원 정도 나올거 같구요 그러면 한번 시작해볼까요? 일단은 손님 여기 누워보시겠어요? 편안히 누워계세요 그리고 이게 칼이라고 해서 아픈건 아니고 약간 기분이 좋을수도 있어요 네네 자 지금 등록을 그럼 한번 해볼께요 손님 체크 등록 하실께요 네 등록되셨구요 네 등록되셨구요 그러면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게 최참단이라서 이게 방금 이거 들고있을때 얼굴인식에서 등록한거거든요 걱정하지마세요 이런필이 없어요 한번 해볼께요 처음에 요걸로 한번 해볼께요 어때요? 괜찮아요?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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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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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손님 요거는 이제 끝났구요. 이제 다른걸로 한번 해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하얀색깔인데, 이런 날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사이로 떠서 할 수 있는 요것도 괜찮거든요. 이렇게 귀에 혈을 리세탁하면서 뭔가 정신도 맑아지고 잠도 잘 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특히 여기가 중요해요. 그렇죠. 느낌 괜찮죠? 아, 여기도 좋네. 그리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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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묵쿤 내묵쿡 내묵쿵 내묵쿵 비비칵 何かこれも気持ちでしょうね。私は気持ちだと思います。 考えています。皆さんはどうですか? 私は気持ち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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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スーパー之奥には気を入ったりしないように。 私が気持ちです。 私は勇気を出する oficialをしましょう。 私の扉を撮るアップを移します。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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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칼로 긁었기 때문에 약간 이제 피부가 조금 예민해 줬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아까 여기 파우치 있죠? 이게 섬유로 닦아주면은 피부가 진정이됩니다. 이렇게 천천히 어떻게 좀 개운하지 않아요? 그쵸? 네, 아이고 이미 잠든 분도 계시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최고죠? 사실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운드입니다 사실은 저도 좋아한 사운드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1개입니다 네 손님 마쳤습니다. 오늘 이렇게 긁어드렸고요 다음에 또 필요하면 찾아와 주시면 고맙겠어요 일단은 카드로 하실건가요? 연금으로? 아 연금으로요? 알겠습니다. 근데 연금으로 돈 많으시네요 주세요 아 그러면 보너스 팁도 좀 주세요 제가 오늘 신경 좀 써줬는데 그쵸? 좀 주세요 아이고 팁을 50만원이라 아 그러면 잘 받겠습니다. 260만원 결제 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돈 계산소 되셨으니까 아 제가 마지막 사은품으로 이거 드릴게요 아 장난이구요? 네 조심히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네 안녕히 주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주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 안녕히 주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gosh 축하러 극 programming 일어날 미세때들 비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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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